요 피부만 지금 10대야 너의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아기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거미줄처럼 촘촘한 실 마스크로 너의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쫀쫀 탱탱 피부 이제 당신도 겟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 에이소브 스파이더 실 마스크가 있다면요 잘 짜인 거미줄처럼 촘촘한 실 마스크에 콜라겐 유호 성분이 가득가득 고보습, 고영양, 고농축 앰플로 내 얼굴에 착붙해 탄력 업, 보습 업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 에이소브 스파이더 실 마스크입니다 거미줄 마스크라니 세상에 마상에나 이런 마스크팩도 있습니까? 에이소브 스파이더 실 마스크는 실로 엮어 만든 마스크인데요 일반적인 마스크 시트는 얼굴에 붙였을 때 콧대, 콧망울, 입가 등 굴곡진 곳에 들떠을 경험 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에이소브 스파이더 실 마스크는 실로 엮여 있어서 굴곡진 사이사이까지 착붙 한답니다 실이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? 이 실이 그냥 실도 아닙니다 이 거미줄이 아주 촘촘하잖아요 이것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요 콜라겐 유호 성분을 함유한 시트라고요 네? 아니 콜라겐을 함유로 했다고요? 네 사용법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건조 시트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앰플은 따로 사야 되는 건가요? 여기에 실 마스크 시트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농축 앰플이 들어있어요 이 콜라겐 생성과 탄력을 돕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실 마스크와 고농축 앰플 그리고 피부 온도가 합쳐져서 겔 현태로 변하면서 피부에 쫙 스며든답니다 그렇다면 사용감이 너무 궁금한데요 스파이더 실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? 손등에 앰플을 먼저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 비벼주면 되는군요 그쵸? 네 바르고요 위에 뜯어주시면 안에 실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촉촉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미주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손등에 앰플을 발라놨으니까 매끈한 면을 피부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피부에 쫙 오! 실 타르가 싹 녹으면서 내 피부에 착붙! 이 위에다가 앰플을 한번 더 발라보세요 여기 앰플 추가요 그럼 이게 점점 실이 녹아요 얼굴에 쫙 달라붙게 되겠죠 또 앰플이 여기 10g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넉넉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이대로 3, 40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? 네 그동안 피부 깨끗한 곳까지 콜라겐이 쫙 스며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매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진짜 손등 촉촉하고 매끈매끈하니까 얘 사용하시면 나중에 진짜 저보다 어려워지시겠는데요 이 피부만 지금 10대야 애기야! 애기예요! 애기 됐어요!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 에이스 오브 스파이더 씰 마스크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